안녕하세요. 지금 아침 6시 입니다. 평소에는 9시간 정도 일어났는데 오늘은 무슨 아침 생방송 해야되서 평소에 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러워. 남편이 여기서 평화롭게 자고 있어요. 오늘 하루 시작합시다. 이런날 아침에 일찍 방송 해야되면 원래 전날 밤 제가 입을 옷 미리 고르는데 어제는 까먹어가지고 지금 손 걸릴 것 같아요. 카메라에 항상 원피스들 이거 어때요? 이런 거? 소파 같은 거 위에다가 앉아서 하니까 이거 너무 짧을 것 같아서 긴 거? 예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 원피스 되게 편하고 키라서 앉아있을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입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길이 더 많이 많아야 하죠?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빛市 님하 junior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H.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еслиys mael my love 안녕하세요. DKDKTV데니입니다. Why are we speaking Korean? 오늘 한국말 하는 날이에요? 네. 오늘 한국말 하는 날이에요. 8시여서요. 아주 힘듭니다. 이거는 유튜브 스튜디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다 했습니다. 이제 집 가고. 나 잠 좀 자고 운동해야지.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매건이 저희한테 결혼 잘하는 방법 알려줬어요. 아 예. 맞아.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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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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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갈게요. 주문했던 수박 왔어요. 주문했던 수박이 왔어요. 아유. 남편아침까지 자고 있는데, 개라 벼야지. 자고 있었는데 나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 조명이 너무 안 예뻐 엄마 집 다시 왔어? 나머지 하루 제가 운동하고 그리고 성은 언니 만날 거예요 성은 언니 만나서 우리 무슨 호텔 수영장 할 거예요 무슨 메르도니아? 호텔 이런 거 안 먹었어 멘두리안 그거 맞는 거 같아 화장 지울까 말까 고민 중 나 운동할 때 화장하고 운동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특히 땀 많이 나고 마스크도 써야 되니까 약간 피부에 뭔가 있는 거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땀 못 지우지 뭐 화장 다시 하면 되는 거지 상은 언니 만나러 가기 전에 꼬꼬 아 왜 이렇게 따갑지? 다 지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아 수박도 밖에 있어 나 진짜 많이 수박 먹는 거예요 요즘은 하루에 반통이 수박매니아 나 이렇게 잘라요 수박 자르는 팡밥 다 잘랐습니다 너무 맛있는거에요 제가 아침에 밥 먹으면 속 되게 불편하니까 제가 뭐 먹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과일 같은 것만 먹고 아니면 과일 스무디 같은 것만 먹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꼭 먹는거는 프로바이오틱스 입니다 프로바이오틱은 한국말로 뭔지 전혀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 영어로 할거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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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항상 그런가가 있을 때가 사이에서 자기가 나에게도 그런가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나도 좀 고려하는 그런가가 있어요. 이제 저는 저는 안 하는 거에요. 이게 되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하는 거에요. 이게 바로 그냥 probiotics 하지만 prebiotics 다가가 있는 그런가가 있어요. 여러분, you guys know I am Team Timmy 제가 좋아하는 Timmy greens 그리고 facial oils 이땐 잊지 않게 말했지만 제가 처음에 말한 거였는데 이는 코고지 그리고 코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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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뇌 probiotics and prebiotics probiotics are the bacterias that your gut need in prebiotics are the things that those bacteria eat this is interesting because it has the bacteria and the things that the bacteria eat and need to thrive in it so instead of taking a pill every morning now typically with my water i'll get up and just take like a glass of this water or i'll make some sort of smoothie with it this is triple berry flavored but the berry flavor is very subtle you just get like a nice fruity subtle flavor one thing that i always look for when choosing a probiotic is having a lot of different strains and having billions of probiotics this one in one serving which is just one scoop has seven different strains and it has over 20 billion probiotics and having a healthy gut is important for regulating your mood your digestion of course but also it's highly connected to your immunity and your immune system so if you want to get your health and wellness routine jump started head over to the description box you'll see there is a discount code and a link for you to go so you can get started with your wellness routine ah not jom time um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이쁘게 하고 올걸? 우리 금요일마다 약간 스튜디오에서 맨몸 운동해요. 근데 웨이트보다 더 어렵다고 들었어요. 근데 나는 제일 쉽고 변하는데. 제일 힘들어요. 하루 준비됐네요. 이거 자주 해서 이것만이 기억나. 수연이 죽었습니다. 화이팅! 판도 안됐어. 제일 무서운 말이다. 제일 무서워. 이제 복근 타임. 복근 타임. 군배기 같아. 진짜 열심히 하는거야. 다 모여요. 열심히 하는거. 여기 너무 더워. 헬스당에 에어컨 잘 안서서. 너무 습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완전. 이 부분은 춤을 모르겠어. 원래 이거 하는거 나오는데. 레벨. 이렇게 하는거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거. 귀여워. 난 트와이스 알코올 프리. 안 들어갔어요. 뭐? 못 들어갔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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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 그렇게 고프지 않고. 좀 이따가 성은웅이 만날 때. 아마 호텔에서 밥 먹을 거니까. 지금 그냥 어느정도 가볍게 먹고 있습니다. 단백질 오트밀. 그냥 오트밀하고. 땅콩카로 섞여있는거. 그리고. 견과류. 삶은 계란 하나. 골드키위. 키위. 진짜 맛있어요. 골드키위. 오우. 이 기계도 너무 편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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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케란은. 이거는 시어머니가. 그 고향으로 살 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농장 옆에. 무슨 사람이 무슨 닭 키우고 있는데. 알이 이렇게 나와요. 파란색. 근데 닭 이름 까먹었는데. 날라갈 수 있는 닭. 시어머니가 시골 갈 때마다. 항상 챙겨줘요. 땡큐.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수박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저번주 되게 맛있는 수박 먹었을 때. 그 씨앗 빼고. 옥상에 키우기 시작했어요. 잘 되는지 아직까지 모르지만. 일단은 옥상 올라가고. 잘 키우고 있는지. 아는지. 봅시다. 봅시다. 귀여워. 헬로우. 어제 피 왔으니까. 지금 물 안 줘도 될 것 같고. 밑에는. 촉촉해. 그럼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우리 옥상에 진짜 잔디가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여기 약간. 작은 공원 같은 느낌? 이거. 있어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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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맨날 수영장 갈 때 뭐 입을지 잘 물어가지고 항상 수영복 2개 이상 챙겨와요 진짜 많이 챙기는 것 같아 저번에도 우리 여행 어디 갔었지? 양양 양양 갔을 때도 그럼 이제 햇빛 잘 나오니까 조금 더워가지고 들어갈까? 수영하자! 그 머리는 노아르 스파인드 그거 하고 말로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그런 표현이잖아 모르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갈게 바이 사연하라 미안해 사연하라 수영 잘하고 있어? 너무 재밌어 난 머리카락 때문에 안 돼 그래도 사진 찍었잖아 맞아 맞아 이따 방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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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That looks so good.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여기 허미스. 밤에는 이런 데 가면 얼음지 빼달라고 해야 돼요. 좀 많아가지고. 딸기 샴페인 수박 주스 바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입는 거 같아. 근데 되게 상한 거 같아. 나 술 너무 약해서 이것만 먹어도 취해. 다음에는 우리 맛있는 새우. 오, 맛있 것 같아. 그리고 트러플 프라이예요. 치즈가 들어있는 거 같아. 저는 치즈가 들어있는 거 같아. 그래서 그 치즈가 없을 거야. 근데 트러플 프라이예요. 좋은 거 같아. 오, 이미 넣은 거 같아. 영어로 해줄게. 나 영어 했어 방금? 어. 케찹소? 응, 나 먹어. 트러플 간짜 튀김이랑도? 응. 애기맛네. 완전 애기맛이야. 계란후라이랑도 엄청 먹어.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 같아. 남편도 케첩 좋아하지. 케첩 프라이 그런 거 위에다가 항상 케첩 부려. 짱나. 원샷. 네네. 한강하니. 안녕. 오늘 진짜 재밌게 잘 나왔어요 나도 재밌었어요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오늘 일 잘한거야? 오케이 고생했어 오늘 일 잘한거야? 오케이 고생했어 나 이거 너무 못해 우리 나머지 하루 그냥 쉬었어요 맨날 쉬어 당연히 쉬어야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어야지 열심히 쉬지 않으면 열심히 일 못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고 마무리 행사 할까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지? 마무리 행사 그냥 영어로 할까? 이 영상을 즐겁게 보았으면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해주시고 페이스북에서 라이크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영어하지마 아우 인사에서 구독하고 이제 스냅챗 쓰지 않으니까 거기서 구독하지 말라고 그것도 영어야 아니 스냅챗 뭐야 됐어 그냥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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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me on Facebook and I will See you Apple Portrait of the Edge